때는 1983년 레바논 두 어린 형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는데 전투기의 등장과 함께 그곳엔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CIA 분석관 잭 라이언이 출근을 하는데요. 아침부터 또라이 운전자를 만납니다. 그 후 잭은 테러범들의 재정과 무기를 추적하는 티패드 부서로 출근하는데요. 잠시 후 새롭게 등장한 티패드의 총책인자는 바로 아침에 만난 또라이 운전자였습니다. 잭은 짐에게 자신의 업무를 브리핑하고 최근 수사 중인 예멘의 한 궤자에 관해 보고합니다. 그러나 현장 출신인 짐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잭의 보고를 개무시합니다. 사실 작전팀이었던 짐이 개전화 살피는 티패드에 온 건 좌천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런 그에게 잭의 추리는 말짱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시리아에 있는 평화로운 저택에 웬 무장단체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테러 조직의 주장 알라드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택을 테러 무기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테러범들은 심지어 딸 사라에게까지 관심을 갖습니다. 한편 자존심이 상한 잭은 미스터리한 테러범 순례만과 관련된 계좌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이내 짐을 다시 찾아가 보고하는데요. 하지만 짐은 그의 보고를 또 무시하고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는 잭의 의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짐은 짐 몰래 재무부 직원을 찾아가 계좌를 동결해버리고 잠시 후 짐은 그 소식을 편지 요원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의 짐에게 화를 냈는데 잭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짐은 이미 현지 요원들을 통해 예멘은행 지점장을 감시하는 중이었고 잭이 계좌를 동결하자 정말 누군가 은행 지점장을 찾아와 따지는데요. 하지만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고 요원들은 결국 지점장과 만난 사내들을 생포하기로 합니다. 그 시각 짐은 잭이 해병대 출신임을 알게 되고 그러는 사이 잭은 전 상사 조회 생일 파티에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잭은 조이 딸이자 전염병 회사인 캐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헬기가 등장하고 잭은 그 자리에서 헬기에 올라탑니다. 그 후 잭은 짐을 만나고 둘은 함께 예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용소에 도착한 잭은 붙잡힌 사내들을 만나는데 두 목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잭은 그가 술레이만의 부하임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최조회는 진전이 없고 바로 그때 수용소 앞에서는 웬 사내들이 현지 수배범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는 한편 잭은 두 목의 보디가드를 만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던 잭은 그의 손에 상처를 병현합니다. 그리고 잭은 보디가드에게 술레이만에 관해 물어보는데요. 바로 그때 테러범들의 기습이 시작됩니다. 그러는 사이 수용소 내부에 들어온 테러범은 곧장 취조실로 향하고 먼저 두목을 만난 테러범은 그를 제거합니다. 그 후 테러범은 잭이 있는 취조실까지 향하고 위기의 순간 잭은 술을 다 넣을 줍니다. 결국 보디가드는 잭을 두고 떠나는데 그는 사실 잭이 잤던 술레이만이었습니다. 사실 과거 레바논에서 공습을 당한 아이들은 바로 술레이만과 알리였고 과거 술레이만이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알리는 목숨을 걸고 술레이만을 구출해냅니다. 그렇게 잭은 눈앞에서 술레이만을 놓치게 되지만 CIA 간부들은 술레이만에 주목을 하게 되고 잭은 자신이 분석했던 술레이만의 택징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짐을 최촌시킨 네이터는 이번 업무를 CTC 유럽에 이관시키고 그의 짐은 네이터 몰래 술레이만의 핸드폰을 훔쳐 잭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비밀번호로 잠겨있고 바로 그때 잭은 네이터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잭이 마음에 들었던 네이터는 짐을 버리고 자기 밑에 들어오라 제안합니다. 그러는 한편 술레이만은 집에 돌아오고 아내 한이는 술레이만에게 알라도 안을 내쫓아 말해보지만 술레이만은 그녀의 걱정을 무시합니다. 한편 잭은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고 헤맹는데요. 짐은 술레이만이 징역살이 했음을 알아채고 잭은 술레이만의 수간번호로 비밀번호를 찾아냅니다. 그 후 잭은 술레이만이 파리에서 돈세탁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네이트가 보는 앞에서 짐과 함께 프랑스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재과짐은 프랑스에 도착하고 그리고 두 사람은 현지 경찰과 함께 알리가 있는 아파트로 향하는데요. 이 술레이만, 당신은 이 수용human이 있었고 이 생각에 찍을래요? 이 수용human을 받기 위해 이 수용품을 이용한 앱 부모는 약이 현지역으로 전달한 핸드폰에 10,000$ 인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용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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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경찰들이 진입하고 알리가 총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본 잭은 알리를 쫓는데 결국 알리를 놓치고 맙니다. 그 후 잭은 폐허가 된 현장을 보고 슬레이만의 수감 이력에서 알리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같은 시간 알리는 한 무슬림 지인의 집에 숨는데 알리가 범죄자가 되기 전 모습을 기억하는 집주인은 알리를 따뜻하게 보살펴줍니다. 그 후 알리는 오래된 게임 하나를 켰는데 그건 바로 슬레이만과의 연락망이었고 슬레이만은 집주인을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는 한편 한인은 아이들과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삼촌 파티에게 받은 여권을 남몰래 숨겨둡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슬레이만은 대뜸 한인과 아이들 앞에서 한인과의 첫 만남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아내 한인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분명히 안가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숨겨둔 여권을 꺼냅니다. 한편 시리아에 있는 한 사내는 아들과 기도시간을 보내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는 사실 테러범이었고 무인 드론이 그를 제거합니다. 그것으로 봉군 드론 조동수 빅터는 1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빅터의 집엔 100여개의 1달러가 있었습니다. 한편 짐과 잭은 무슬림 거주 지역에 도착하고 짐은 사원에서 도망치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알리가 숨은 곳을 알아냈는데 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집주인을 해치지 못하고 잭은 알리가 하고 있던 게임을 발견합니다. 이내 알리의 위치를 찾아내고 잭과 짐은 난리를 붙잡는 대신 미행에 접선하는 자들과 함께 체포하자 제안합니다. 그 시각 한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하는데요. 3일에는 한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한인은 도망치고 슬라이마는 파티와 야지르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파티와 야지르에는 마을에 도착하고 빅터가 파티를 발견합니다. 이내 파티의 신상을 알아내지만 사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 시각 한인이 붙잡히고 야지르는 한인을 돕는 파티를 제거하고는 한인을 덮치려고 하는데 피터는 결국 야지르를 처치해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빅터는 한인을 구합니다. 한편 그 시각 알리는 경찰에게 붙잡히는데 경찰은 알리를 그냥 보내주는데요. 사실 그건 잭의 짓이었고 프랑스 경찰 상들인과 알레히티를 쫓는데 그녀의 조언에 잭은 용기내 캐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는 한편 슬라이마는 알라도안을 만나는데요. 그는 민병대를 고용한 슬라이마는 반역자 취급하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슬라이마는 포로를 넘겨봤는데 알라도안에게 줄 돈을 부하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전체는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슬라이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알라도안을 짓밟아버리고 그의 조직까지 흡수해버립니다. 한편 잭은 알리를 놓치고 한 주유소에 잠깐 틀리는데요. 그때 짐은 알리의 차를 발견하는데 알리가 없습니다. 그 시각 잭은 차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도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그때 알리는 잭을 먼저 발견하고 마는데 뒤늦게 나온 지역동찰이 실수로 상드리는 마저 쏘고 맙니다. 잭은 빠르게 총을 챙기고 상드린느는 알리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상드린느는 알리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미 부상을 입은 알리는 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알리는 결국 숨을 거두고 잭은 이번에도 작전에 실패합니다. 그 후 잭은 캐시와 만나고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잠시 동안 모든 걸 잊습니다. 잠시만요. 한편 그 시각 파리에서 일과를 끝낸 신부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테러 조직원들이 그를 기습합니다. 그 후 신부의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테러 조직원들은 수많은 사람이 모인 성당에서 끔찍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지금이 드라마 톰 클렌시의 잭 라이언은 2018년 공개된 작품입니다. 유명 소설가 톰 클렌시의 작품에서 나오는 잭 라이언이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했는데요. 단순히 스토리와 캐릭터만 모티브로 따와 현대 국제 정세에 맞춰 재창조했습니다. 벌써 시즌 4까지 나오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CIA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톰 클렌시의 잭 라이언 소개해드렸고 무비 차이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